모두들 털하입니다. 우사이드 스쿼드와 그리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를 만든 사람입니다. 마블과 DC에 모두 있었다가 이제 DC로 완전히 옮긴. 실작은 마블이었죠 원래. 근데 DC에서 데려간 거죠. 일단 가장 먼저 DCU, DCEU라고 불렀었는데 DC 유니버스가 개편된다고 해요. MCU, BTU, DCEU. 가장 유명한 세계의 유니버스. 그렇죠. 비비유대에서 보부상 뉴스라고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전과는 좀 달라요. 뭐냐면 영화랑 게임, 애니메이션, TV 시리즈 이게 DC는 다 분리되어 있었어요. 영화는 영화끼리, 그리고 만화는 만화끼리, 게임은 게임끼리. 그래서 레고가 다르고 그리고 실사에 가까운 하이퀄리티의 게임도 다르고 다 달랐거든요. 근데 이걸 전부 통합한다고 합니다. 즉 쉽게 말하면 마블의 케빈 파이기가 있으면 DC에는 제임즈건으로 가자. 이런 모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확하게 그 포지션으로 뽑은 거고요. 그래서 케빈 파이기 본인한테도 매일이 갔다고 합니다. 우리는 DC에서 케빈 파이기를 찾고 있는데 네가 할래? 라고. 가장 웃겼던 소식이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DC에 케빈 파이기를 만들 거야. 그러니까 케빈 파이기가 와라. 얼마나 안되겠니? 라고. 하지만 마블에서 아직 할 게 남아있던 케빈 파이기는 안 갔나 봐요. 네. 그래서 제임즈건이 왔고. 일단 이미 성공을 거둔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안 하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더 배트맨, 조커 같은 초대박이 난 시리즈들 있죠. 이런 거는 DC의 엘스월드라는 별도의 세계관을 만들어서 그것끼리 있는다고 해요. 하긴 그거는 억지로 붙이면 약간 톤앤매너가 안 맞기도 합니다. 수어사이드 스쿼드 옆에 조커 영화가 붙으면 사실 튀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조커 안에서는 조커가 진짜 세지만 수어사이드 스쿼드랑 붙으면 사실 아니죠. 일반인이잖아요. 그러면 안되니까. 그래서 DC가 좀 확실한 우선을 정한 것 같아요. 이 와중에 좀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에 지금 연재 중인 웨인 패빌리아 어드벤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어떤 역할을 할지가 되게 궁금해요. 여기에서 보부상 뉴스랑 붙는군요. 그럼요. 아예 상관없게 갈지 아니면 오리지널 이슈에서 어떤 라이트 버전처럼 드라마 시리즈로 갈지 아니면 아예 DC유랑 별개의 유니버스를 따로 웹툰 세상에서 만들게 될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궁금함을 넘어서서 제임스 건이 세로스크롤 형태의 만화를 미국의 코믹스 판에서 어느 정도까지 관심을 갖고 보고 있을까 세로스크롤 만화 형식에 대해서 제임스 건이 좀 이렇게 열려 있으면 이미 동양 쪽에서 하고 있는 메인 패밀리아 어드벤처를 품에 안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렇죠. 제임스 건은 아티스트이기도 하니까 새로운 형식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고 탐구를 많이 할 거란 말이죠. 그런 기대가 있는 만큼 웹툰 세로스크롤을 영화로 바꾼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바꿀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죠. 마블 쪽에서는 아직 없었으니까 DC에서 먼저 하는 것도 보고 싶네요. DC가 이제 좀 달려야 되는 때라서 잘 하기를 좀 기대를 합니다. 좋습니다. 상치2에 한국 히어로 화이트폭스가 등장한다는 소식이 있다. 라고 건베럴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한국 출신 히어로들이 왕왕 나오고 있고 예전에도 이 길이 있었는데 항상 그거잖아요. 그 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은 그 코믹스 세계관에서 어느 티어로 등장하는 나라냐. 그렇죠. 근데 한국 출신 히어로의 티어가 계속 올라가고 있긴 해요. 맞아요. 올라가고 있어요. 마블도 DC도 한국 출신 히어로는 확실히 계속 올라가고 있고 특히 예전에 내 스티캣을 비롯한 한국 웹툰 작가들이 함께 마블과 작업해서 만들었던 여러 히어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존재들도 실제 전체 유니버스로 속속 들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웹툰하고 같이 나오는 거 좋겠다. 재밌겠다. DC도 분명히 알고 있을 거고 뭔가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좀 기대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제 어퍼주의 하이브 지장하고 잊을 통해 일단 함께 알아보세요. 여러분께서는 알 수 있잖아요.